자,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죠. 어쨌든 런던 더비입니다. 폴티언이 주심이 맞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인간입니다. 약간 조금 뭐... 아, 요즘에는 은근히 존재감도 생겼어. 예전에는 존재감 없는 느낌 없는 시대였거든요. 요즘에는 본인의 존재감을 약간 드러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주심입니다. 어쨌거나 런던 더비고요. 토트넘와 스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많이 주목이 되는 건 최근에 웨스트햄의 분위기가 최근 두 경기에서 좋았고 토트넘은 역시 전체적으로 이적 시장을 잘 보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도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역시 소니의 절정의 기량, 그리고 해리케인의 축구도사적인 느낌 플러스 가레스 베일이 과연 이 경기에서 모습을 직접 필드 위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맞대기로 보면 둘 다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웨스트햄 상대로 기록이 꽤 괜찮아요. 지난 시즌 두 경기에서 모두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또 연승을 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기록적으로 봤을 때 미카일 안토니오, 최근에 미카일 안토니오 자체가 좋은데 토트넘을 상대로도 최근 7경기에서 4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 역시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치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홈에서의 성적은 리그에서는 1무밖에 없어요. 아니다, 1무 1패예요. 4경기, 리그 4경기 했잖아. 홈에서는 1라운드 에버튼한테 썼잖아. 그리고 뉴캐슬한테 1대로 무승부였잖아요. 근데 원정에서는 또 2승입니다. 근데 또 골도 맨유한테 몰아넣고 소튼한테 몰아넣으면서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맨유 때도 그렇고 맨유 경기는 맨유가 사실 완전히 무너진 경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소튼 전에 토트넘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무기가 해리케인이 어시히트를 잘 찔러주고 있고 이번 시즌에 그리고 소릉민이라는 역습에 아주 특화되고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습 형태의 모양이 되는 그 그림이 지공 상황보다 오히려 강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라내줄 수 있는지는 로셀스와 은돈벨레의 활약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가라스 베일의 어떤 폼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베일도 역습할 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했던 선수잖아요. 무시무시했던 선수는 뭐야. 여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에서 좀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리뉴는 모이스 상대로 12점 무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첼시 예전에 있었을 때 그때도 에버튼에 있었을 때 모이스잖아요. 그러면 첼시가 오늘 극강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소니 당연히 6득점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엔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에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울버힘튼과의 경기 4대0 경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는 킹파워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골을 놓고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경기에서 클린시트에다가 4대0, 3대0, 7득점을 했는데 제로드 보헨이 멀티골을 기록한 울버힘튼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알레도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레스터시티에서는 또 보헨이 골을 놓고 포르넬스도 득점을 했고 왕꼬추도 득점을 했습니다. 왕꼬추가 지난 11번의 리그 경기에서 10득점을 하고 있고 제로드 보헨은 두 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이 둘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선수다라고 찍어볼 수 있겠고요. 미드필더에서 수수체크, 그 다음에 데칼나이스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 때문에 중원에서의 안정감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어쨌든 모이스의 웨스트엠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부상자 체크해보겠습니다. 차탄강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다치고 로셀소, 베일, 에릭다이어 모두 다 출장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가용 자원이 많은 게 좋은 거니까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역시 가레스베일 아니겠습니까? 베일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선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선발로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교체로 모습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웨스트엠 같은 경우에는 이사디오프 출전 가능하다고 하고요. 프레더렉스 출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수아크도 출전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부상자들은 다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트넘은 에버튼과 경기에서 졌지만 지금의 에버튼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기기가 어려운 팀이었던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기록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주원영의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우리는 토트넘의 초반에 빡빡한 일정에 대해서 걱정을 했잖아요.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뭐 그 와중에 레트노린트와 경기에는 또 캔슬이 되면서 숨통을 그래도 한 번 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주원영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그 빡빡한 일정이 토트넘에게는 새로운 선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 토트넘에게는 프리시즌과 같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비교적 약체와의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마케도니아 원정, 불가리아 원정 이런 데는 못 이길 경기, 물론 좀 아슬아슬했던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도 하고 쉬운 상대였잖아요. 그들을 이기면서 실전인데 모의고사와 같은 그런 모의고사와 실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프리시즌스러운 빡빡한 일정을 치르면서 호이비에르와 레길런, 도어티,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안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벌었다. 그러면서 헤리케인의 축구 도사적인 측면, 손흥민도 몸을 펴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토트넘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다 보잖아요. 락사도 보고, 펜코도 보고, 펜네도 보고, 사클라인도 보고 다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토트넘 왜 이렇게 띄워주냐. 근데 저희 캐릭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토트넘은 조직력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다 지켜본다고 하면 다 지켜봐야지. 그렇잖아. 그것보다는 저희는 분위기가 좋으면 와 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같이 비판하고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영상을 많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좀 감안해 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시잖아요. 저 무리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많이, 진짜 많이 감정이 사그라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리뉴도 다큐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활자로 된 인터뷰만 보고 판단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국뽕도 되게 없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스탄 라이벌이기도 하고 뭐 그건 사실 뭐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라이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없긴 합니다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이 적 시간을 진짜 잘 보냈거든. 진짜 중요한 곳곳에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조 로든도 이제 영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지금 제가 찍는 이 시간이 금요일 정오쯤인데 언제 오피셜이 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우승 이런 거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또 주원형 과장의 또 황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딸 수 있는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손흥민과 퀘인의 어떤 이런 부분도 좋고 호이비에르 때문에 생긴 중원의 안정감도 좋고 물론 센터백 라인은 불안합니다만 측면 자원도 레길런과 도어티 그리고 오리에도 지금 자극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좋다. 자 웨스트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경기 그것도 올버힘 등과 레스터는 이제는 크게 봤을 때 탑10 안에 들어가는 팀인데 거기를 상대로 클린시트 원정 포함한 2연승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비력이 단단해졌습니다. 수체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클라 나이스의 어떤 좋은 모습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들에 보면 일단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레스터전에서는 백파이브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발베나, 그 다음에 오그본나, 크레스웰 그리고 이 단단하게 묶고 있는 마스와크로 윙백으로 세우고 이렇게 경기를 치른다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특히나 지공으로 경기의 어떤 포인트가 넘어간다. 그러면 토트넘이 경기를 풀어가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 법을 이 모에스와 함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크랙도슨 또 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바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수비적으로 단단해지고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것이 웨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웨스템은 예상 라인업을 보지 않겠습니다. 웨스템은 예상 라인업을 보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해외 언론의 예상 라인업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하겠습니다. 토트넘은 433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호이비에르와 윙크스루 두고 은던벨레를 쓰는 형식이 이게 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찍을 때 지금 머지사이드 더비랑 같이 찍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상 라인업이 아니라 희망 라인업 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호이비에르, 은던베레, 로셀소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트넘도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에게 우리가 눌러서 승점 3점을 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호이비에르, 은던베레, 로셀소 소니, 케인 오른쪽에 루카스 모우라 공격적으로 나서고 베일을 교체 카드로 넣는 이 방향을 좀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백포는 그대로예요. 레귀론, 더어티 다이어, 토비 그리고 요리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거는 제 희망 라인업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만 체크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베일의 투입 여부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소니가 쉬었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경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그런데 쉬고 온 손흥민이 가끔 이렇게 조금 적응하는데 적응이 아니라 폼을 올리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방 부분에 불안함을 조금씩 드러낼 수도 있는 수비라인이 어떤 식으로 갖춰질까 정도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스트엠 같은 경우에는 미카일 안토니어가 토트넘을 상대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수비도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아마도 웨스트엠이 카운터를 때릴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카운터를 칠 텐데 미카일 안토니어가 보여주는 어떤 카운터 보행과 함께 그 부분을 또 웨스트엠은 강력하게 좀 잘 가다듬고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린유 상대로 모이스가 워낙에 열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질지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이거 동해안 더비를 주원영이랑 같이 스텔리아드에 갔다 왔다가 경기를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투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기대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또 손흥민과 케인 베일까지 KBS 라인 가동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스타TV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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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